Q. 레일라의 특별한 사람? 그러면은 일단 레일라는요. 레일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존재인데요. 일단.. 근데 저는 레일라 1때부터 학교였어요. 음... 이거 약간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웃이 이사를 가야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약간 왔는데 그 첫날부터 약간 그냥 너무 편했어요. 그냥 안지라면 없고 불이 먹었고 그냥 밖에 화장실 가야되면 그냥 문 긁으면 밖에 잔디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일단 그랬고 일단 너무 커서 이게 좀 크니까 이렇게 침대해서 이렇게 같이 껴갖고 잘 수 있어요. 그런 거 못했어요.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똑똑하고요. 그러니까 산책도 너무 잘하고요. 제일 1등으로는 똑똑한 거잖아요. 제일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에요. 구독하니까 권리 좋은 거 있어요. 1위예요. 몇 등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한 마리도 못해. 아 그렇네. 아 이거 인형. 인형.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 바보. 그거도 계속. 계속 돌았네. 기능. 매일 날은 어떤 매력이? 지찌랑. 우리 가을 자고. 근데 이거 마지막에 좀 지찌랑. 그리고 음직도 이렇게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스피어는 뭐 러브에다가 다 뽀뽀 다 하고 그냥. 뭐 약간 새로운 기술도 하루 만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왜 그래요? 어 우리 가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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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일주일간에 잘 모르겠어요. 너물이. 너무 해로워. 뭐 어때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전 독도 하지 않는데. 근데 레일라도 약간 이게 약간 저희가 진짜 그냥 이웃한테 가져와가지고 이게 해로워서. 약간 정확히 무슨 종인지 몰라. 근데 보도컬이 상실한데 이게 조금 맥스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상관없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상관없이. 아주 신발한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끌어도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아멘 아멘 아멘